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급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을 관찰해보면 대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캄캄한 흑암이라는 표현과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대조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흑암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며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흑암이 임한 곳에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평소에 늘 자연스럽게 하던 것도 쉽게 할 수가 없었다 감히 어떻게 해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빛이 임한 곳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그 다음에 빛이 있었더라 그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에서도 그 가운데 빛이 임한 곳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한 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빛을 주시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빛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빛을 주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캄캄한 흑암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빛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갈 길을 알려 주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빛을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당신의 영혼이 봄날이 되길 바랍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과 마음에 소망의 꽃, 평안의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이 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솟아나길 바랍니다 좌절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당신의 가정과 당신이 맡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정말 캄캄하게 보이는 꽉 막힌 상황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다시 시작, 새로운 시작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저경기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일토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깜깜한 밤중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길을 열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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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